제이어스 반수 cd 안녕 놀랬죠 할 줄 몰랐죠 저는 안녕 오하여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샤샤 어디 갔냐고? 주무지러워 댓글이 엄청 많네 시작한지 50조밖에 안되는데 더러운 사람이 엄청 많네요 다른 애들 아니지와 안녕 일상자문에 오늘 아침은 치즈김밥이에요 샤샤 days 뭐하고 있었어요? 쓸데... 지금 몇시지? 10시 43분 10시 43분, 사나의 출근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이에요. 사나의 아침을 먹는 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온라인. 온라인 하다가 재고 언니 보러 왔어요. 봤지요? 재고라는 말은 써도 되는 말이에요? 써도 되는 거예요? 네네. 아니 지금 방금 샵을 들리고 이제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헤어해주는 언니 한 분이 우리 매니저 오빠가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매니저 오빠한테 왜 이렇게 꾸미고 오셨냐고 뭐 하니까 반송국 가는 거니 꾸미고 오셨냐고 그러네요. 계속 그 얘기 듣고 너무 귀여웠어요. 음.. 사이다이마 대꾸찌하게 테고 데이니 테고 다사이. 이게 다 뭐 한다면 됐나니? 요새 브이를 안 한 지가 좀 된 거 같아가지고 이제 잠깐이라도 옆모습들한테 얼굴 보여주려고 이제 브이를 켰어요. 요새는 요새 찍은 최근에 찍은 셀카들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 찍은 셀카들이 안 풀었던 게 너무 많아서 뭔가 올릴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원스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잘 없고 하니까 이제 브이라도 잠깐 켜고 원스들 얼굴 보려고 원스들 얼굴 보려고? 아니지 원스들이 내 얼굴 보는 거지? 잠깐이라도 얼굴 보여드리려고 이제 브이를 켰어요. 이거 원스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카디건이 무슨 카디건인지 아세요? 모르시면 서운해 속상해 지금 일찍 하고 싶어요 분중하게 사진 찍으러 있어요 어디 갔냐니?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비밀이야 맞아! 패션도 마련에 굿즈예요 제가 만든 거 저도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굿즈를 받아가지고 입었는데 괜찮네요 봄 같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지만 색깔이 상큼해서 젊네요 맘에 드네요 색 예쁘죠? 이거 고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고민하고 이제 코랄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코랄색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색깔 시안에 있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말고 다른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둘 다 예쁘긴 한데 너무 진한 거 같고 근데 또 하나는 너무 연한 거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 두 가지를 섞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색이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남성형으로 나와 있는 그 민트 색깔은 제가 원래 초록색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민트색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색깔은 일단 근데 남자본수 여러분들 이 색깔 입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색깔이 예뻐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의 색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왔는데 색깔이 되게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실물로 보니까 실물로는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실로만 봤었는데 이제 완성이 된 걸로는 처음 봤죠 그래서 입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초록색을 잘 안 입긴 한데 초록색 계열을 잘 안 입긴 한데 잘? 아예 안 입긴 한데 그거는 입어볼까? 그거 하고 있어요 만세트를 보고 싶은 적 나 보고 싶었는데 네. 내일 쉬운 거에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집에서 없나? 제가 방금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수께서 저까지 고개를 옆으로 함. 산호 언니 볼 수 있으면 온라인 수업 필요 없어요. 아니지. 지금 학교에 있었으면 나 못 보는 거였는데 집에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 안 보고 자꾸 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안 돼, 그러면. 아, 잠깐. 와이파이 왜 이러냐. 약간 그거 같아. 산호 언니 TMI 같아. 알았어, TMI 잘 오네. 지금의 장면은 지금의 장면이 괜찮아요. 저 어제 패디했어요. 보여줄까요? 보라색에 연보라에 네. 네. 두꺼운을 붙여주세요. 네. 에헿헿헿헿헿. 에헿헿헿헿. 이거 안 돼! 아시 미쳐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제가 입을때 지금 가장 생각했던 야채는 홍련소 오빠 도착하기 30분 전에 알려주세요 지금 몇 분 전이에요? 지금요? 3시 2분 전이요? 어? 그러면 25분 전 알려주세요 네 도착하기 25분 전이 되면은 저는 떠날 거예요 원수들 댓글 진짜 많다 언니 마스크 어디 갔어? 지금 저랑 매니저 오빠의 거리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안전한 안전한 왜 이래? 산이라서 괜찮아요 마스크 없어도 이제 나가고 마스크 껴야죠 링크 해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보내 이런 댓글 혼자 가시나요 지금은? 신곡 스포 해주세요 스포 제가 안해도 이미 나연언니랑 몸부랑 한 거 아니에요? 저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요 공연하러 유럽에 오실 건가요? 너무 가고싶어요 저 너무 가고싶어요 근데 코로나가 못 가게 하네 산아야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 제일 축하해요 오늘 생신 분 많네 저는 요새 안무 연습을 하고 지내고 있고요 어... 타임 투 트와이스 촬영도 하고 있고 한 일주일 뒤인가? 그때쯤 되면 또 새로운 거 찍을 것 같아요 먼저 한 일주일에 만나요 나 보관신뻔야? 나 보관신뻔야? 母는 항상母와 가족들에게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 친구 중 하나가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는 항상 당신의 사진을 요구합니다. 원수는 나 안 좋아해? 나 안 사랑해? 친구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사느님은 원수는 나 좋아해? 시트 벨터가 입고 있어요. 시트 벨터 입고 있어요. 안전 벨터 하고 있어요. 비하자 입고 있어요. 벨터 입고 있어요. 모두는 안 받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날씨가 어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날씨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햇빛도 나오고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BK 제가 또 이 promote 지금 몇 시까지? 하루가 5분 정도? 이게 뭐야? 산하, 사라, 후예 무슨 뜻인지? 아랍팬들에게 안부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랍팬분들 저는 잘 지내고요. 우리 트와이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랍팬분들은 잘 지내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보러 갈게요. 언니 공간 조심하세요. 몬스도 공간 조심해요. 아랍팬분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랍팬분들은 제가 만들었던 콜라로 핑크와 여니블루. 아랍팬분들은 잘 지내시죠? 아랍팬분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무서워. 나 지금 무서워. 몬스도 그러면 나 진짜 갈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서 알차게 보내고 밖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마스크 꼭 끼고 알죠? 밥 잘 챙겨먹고 가기 싫지만 갈게요 가볼게요 원스들 선아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선아야 사랑해. 안녕 안녕. 얼굴 보여줘서 고마웠어. 선아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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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 진짜 이제 가볼게요. 선아야 사랑해. 고마워요. 오늘도 힘낼게요 원스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